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벗어나면서 일대 임은 개인단식 경기 2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철인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은 어떤 네 좋습니다 주천이 였구요 윤총 오해 점수 주천이 공격준비했고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주천이 백핸드로 마무리하는 주천입니다 윤총 길었습니다 서비스 윤총 부서지면서 지금 백핸드 탑스페에서 범실이 나거든요 네트를 맞고 넘어오면 다시한번 주천이 윤총 지금도 선취 득점 주천이 윤총 리시브 네트 서비스 어 좋아요 네 주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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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천이 주천이 득점 주천이 주천이 득점합니다 조성 추억 쓰여 주천이 주천이 우선이 주천이